세븐을 꺾고 롯도를 뒤집히게 만들 용병들을 소개합니다! 이제부터 우리 전성기 롯도를 꺾고 뒤집어라 3차! 세다 세다 제대로 눈도장 찍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손질해버리겠어! 알려놓칸 우리가 더 막강하자 나 오늘 시간은 간다 이제 와서 무색 소용이오 파이팅!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도 승리의 깃발을 꽂을게요 고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라 승수라 승수!